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수령 호칭을 사용한 횟수가 오래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관영 매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이라고 지칭한 것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26회로 7달 만에 지난해 23회였던 사용 횟수를 넘겼습니다. 보통 김일성에만 쓰이던 위대한이라는 표현도 수령 앞에 함께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북한의 수령 칭호는 김씨일과 우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표현으로 최근 북한이 김 위원장 우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.